11월 20일 남태평양의 바누아트에서 두 번의 규모 5.6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21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5.1과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뒤에 어제 11월 23일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야기에서 규모 이상의 지진은 5월 1일 진도 5강 이후 반년 만입니다. 일본 지진 과연동배는 바누아트와 뉴질랜드의 법칙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11월 23일 일본에서 지진이 7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고시마윤에서 규모 3.0과 2.1의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3일에 규모 4.7의 지진이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도카치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근처에서 한 달 전 10월 10일에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이시카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진도 5약의 강진이 9월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노도지역은 8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지역입니다. 3개월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지진은 지바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3일에 이 지역과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달 전입니다. 6월에는 이 지역에서 깊이 100km의 강진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미야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일 전의 장소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야기현에서의 규모 5.0의 강진은 5월의 진도호강 이래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 장소는 이와태현의 경계 부근입니다. 최근 이와태현의 지진이 조용함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시코쿠 앞바다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 규모 4.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고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진 등 흔하지 않습니다. 10월 전에는 작년 1월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